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파워포인트로 요약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서구에 있는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서구에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가 지금 서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타산지속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강의 부분입니다 지금 서구 교회를 두덮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서구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교도 이교주의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서구 문명의 시작은 그리스 로마의 이교주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속적 인본주의가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원래 있었던 이교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문화적 환경은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어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어서 이교주의였습니다 고대에 있을 일종의 신토, 일본으로 말하면 신토주의처럼 되어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황제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요구한 것이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시더라도 일제시대 때 일왕을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규를 했었죠 4세기에 서구 사회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유럽 사회 전체를 지배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로 올해가 어떤 서구 교회에서 기념일인지 아시는 분, 기념회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은 500주년 기념회죠 종교개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유럽 사회에서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했었던 활동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아실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지만 루터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때도 역사하고 있는 그 오래된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되었고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인간이 지구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죠 19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심지어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기까지 이랬습니다 바로 이런 개몽주의 철학자들은 종교는 곧 시들어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속적 인본주의 자체가 시들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여기에 보시면 세속적 인본주의가 쇠퇴하게 된 여러가지 환경들 또 조건들 또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양차대전 그리고 냉전의 시대 포스트 모던이즘에 대한 비평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우주관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채움이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이성을 중요시했지만 그러나 탈신비화된 우주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지성인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을 다시 껴안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영성을 발견해내든지 사실은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서구에 있는 지성인들은 오래된 이교도적 영성을 껴안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교도주의야말로 참된 종교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은 지금 서구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에 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기도 했었는데 서구의 기독교가 지배적인 상황인 가운데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와 이교주의의 근본적 대조는 항상 있었고 현재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굉장히 다른 유명한 그레션메이션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충돌은 바로 이교신앙과 기독교의 충돌인 것이죠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교회는 포괄적인 이교신앙으로부터 위협을 받아갔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서양은 동양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실 한국으로 향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있어서 신앙이 뜨거운데 한국을 봤을 때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말하는 동양이라는 것은 힌두, 인도, 불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은 신은 우리로부터 초월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인격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와물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바로 지금 보고 계신 문장이 교회의 한 주교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신은 인류를 지배하는 외부적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신은 우리 각 사람 안에 흘러가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이 말은 교회의 주교, 주교주기를 맡고 있는 성직자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수스럽고 부정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생각이 서구 사회 전체를 지금 휘덮고 있는 영성의 실체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범퍼 뒤에, 자동차 범퍼 뒤에 이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어가 코에그지스트, 공존이라는 뜻인데 정말 모든 종교가 함께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종교가 함께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분이 여자 대주교인데 이것도 또한 기독교회에서 실제로 성직자가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넌센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 신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만이 신성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생일이 다 있으시죠? 태어난 날 생일, 출생이, 아무 출생이 없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신성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로마서 1장 25절이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 진리에 관련된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이 성경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E 이콜 MC 스퀘어라고 하는 그 산술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뭔가 숭배하는 대상이 결국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들어진 피조세계를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경배하든지 아니면 그 피조세계를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든지 창조된 피조물들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자연 세계 자체가 신성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연이 바로 자연을 스스로 만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 따르면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원니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다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본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투이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창조세계를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 속에서 딱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이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질을 찬주하시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장 1절 이후의 모든 말씀은 바로 1장 1절에 대한 주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원이즘이라고 불렀던 이교도주의의 중요한 핵심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개의 중요한 요점이 있는 핵심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다 모든 인류는 하나다 모든 종교들은 하나다 문제는 하나다 그리고 해결책은 하나다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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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원이즘이라고 하는 단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원이즘과 이교도주의는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건이즘, 이교도주의의 핵심은 다른 뜻은 피조세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교도주의와 원이즘은 둥그런 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구세계 전체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원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만들어진 모든 동물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원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신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원이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지금 원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이교도주의는 다 이 동그라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다라라고 하는 그 힌두에서 쓰는 상징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힌두교인들은 만다라와 연합되는 것을 기념한다 산스크리트에서는 그것을 원, 혹은 코스모그램으로 나타낸다 만다라를 바라보는 것은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는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한번 몇 가지 만다라에서 말하는 원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 바닥에 보이시는 원 형태의 디자인이 보이시죠? 이게 어디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한 성당의 뒤편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바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라버린트라고 하는, 미로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 교회에서, 교회 건물 안에다 지금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원 안에다 포함시키는 하나의 방법문입니다 실제로 저 그 도안을 교회 안에다가 그린 성직자가 이렇게 미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로는 크고 복잡한 나선형의 원으로 어머니신, 내면의 신, 여신, 모든 창조물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고대의 상징이다라고 그 성직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 여신, 여신이 고대의 이교도주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 여신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죠 사실 그래서 여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교도주에 있어서는 신성, 신성함에 있어서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그들은 피조 세계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또 다른 형태의 원 형태가 있죠 여러분 이 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중국의 파룬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법륜공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쓰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일종의 종파인데요 보시면은 음양의 모양이 있죠 여러분 대끝에 보시면은 음양의 모양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교도주의의 상징입니다 보시면은 원 두 개가 안쪽 바깥쪽에 있죠 그리고 만자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행복을 계속 돌고 돈다라고 하는 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만자는 아돌프 히틀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양인으로서 그냥 그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제가 이게 불교에서 봤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가슴에 있는 만자가 보이시죠 만자가 가슴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그 만자는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수많은 원들이 이렇게 얽혀있는 모양새가 있죠 이게 뭐냐면 티벳과 힌두의 윤회의 원들을 상징으로 나타낸 것인데 멕시코 아지텍교의 바퀴, 이슬람 수피교인들의 댄스 원형 토착 원두민들의 환상, 영국의 스톤헨지, 북미주 인디언들의 치료 주술 원형 등등 수많은 원형들이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에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톤헨지라고 들어보셨죠 스톤헨지가 영국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의 이교도주의가 사용하던 그런 원형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시면 또 지역적으로 돌아보시면 세계 모든 지역에서 모든 역사에서 이런 원형적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고대에 있어서의 영성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름은 우로보로스라고 합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이렇게 원형을 만들고 있죠 이것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1세기의 이집트에서도 이 문양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 문화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이짐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힌두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영지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고대 노르웨이의 신화에서도 발견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중세에 있어서의 연금술에서도 이런 모양새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도주의는 사실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원래 전세계에 다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야말로 기독교의 시작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이 교도주의의 가장 전세대와 전시대를 걸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교도주의가 팽배했던 모든 지역과 시대에는 다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석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에스카르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바로 동성애를 하는 사제들에 의해서 경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4세기의 신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성애가 온 도시에 만연해 있었다고 여자 옷을 입고 있는 남자 사제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여신 이름이 뭐죠? 아데미죠 아데미 아데미 여신 신전에 아데미를 숭상하는 사제들도 동성애가 되었습니다 아데미스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 본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역사에 걸쳐서 이 교도주의에 있어서의 샤만들은 다 동성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노트에는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 문화의 모든 요소요소 중에 다 이런 원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곳곳에 문화 곳곳에 동성애적 코드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반적 그리스도적인 사상과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였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장에 선언했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야말로 그 이교도주의로 가득 차 있었던 세상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창조세계와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큰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점들, 원은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모든 우주를 다 표현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아이디어입니다 인류는 다 하나다 따라서 인류 전체는 다 신성하다 헤롤드 블룸이라고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신과 같이 오래된 존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이 창조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전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창조세계는 그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창조세계를 경배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모든 인류를 다 하나로 묶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그런 글로벌리즘, 세계주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유혹적인 단어입니다 현 세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상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 얼굴을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프라 윈프라윈은 원이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원이즘이 오프라 생각에는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라윈은 원이즘이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종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나 이기주의, 종교적 두려움이나 충돌, 국제 분쟁과 충돌, 또 환경생태 위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이즘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돼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원이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썩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손에 손잡고 조화를 이루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세계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이즘에 따르면 각각 개별 종교들은 다 똑같이 하나의 진리 안에 포섭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각각의 종교의 영역들입니다 각 종교의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많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원이즘이야말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그런 감정이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종교의 영역에서 특정한 전통을 초월할 수 있는 깨달음이 어떤 불교신자들에게는 다른 전통과 공감들을 찾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사실은 이 똑같은 주장이 어떤 기독교 종파의 어떤 교파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제목들이 지금 전세계 종교를 다 같이 하나로 묶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세계적인 단체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주의의 마지막 궁극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합쳐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전혀 발붙일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 주제 중의 하나는 문제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교도주의 리더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건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꾸로 말하면 그게 오히려 방법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성한 존재다 우리는 신령한 존재다라고 발견했다는 것 그것을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를 함께 묶어 가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부분들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 이에는 유실론, 모니즘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고 저는 지금 그것을 원이즘, 투이즘이라고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인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사탄은 하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이즘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구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는 더 이상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절대적 선의 반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어떤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천국에 가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다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6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은 실수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러한 대답이 지금 이 악함에 대한 악한 세상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죄와 거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경과 다른 경전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신걸로가 다신론을 구별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자연적인 가정 형태와 다른 형태의 가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부모와 자녀 간의 구별도 사라져버린 상태가 있습니다 포르노가 뒤덮고 있고요 정말 그 포르노와 사랑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와 이성애 간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무엇이냐면 성별 구별, 남녀라고 하는 성별 구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도 구별이 없어져 버렸고 여러분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라 이 동성애가 왜 그렇게 서양 사회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지 바로 이런 문화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데올로기로서 지금 전 서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들은 원이즘에서는 해결책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가 아시죠? 요가라고 하는 뜻은 신과 결합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350만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그런 구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좋은 방법은 생각 자체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인데 바꿔보고 그러다 보면 이성적인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이렇게 믿게 되는 상황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힌두의 종교 지도자가 실제로 했었던 말인데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신을 파멸시켜야 된다 신화를 공부할 때 당신의 지성은 적당한 거리에 둬라 당신은 브라마신과 분리시키는 것은 당신의 정신이다 이 정신의 세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멈춰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트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말을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계속 중얼중얼중얼하고 외우는 주문 같은 것입니다 그 멘트라는 만과 트라의 합성어인데요 만은 생각하다고 트라는 무엇무엇으로부터 해방되다라는 뜻입니다 원의즘에서 추구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의 반대는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로 규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지금 미국이 힌두화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미국이 죽어가고 있다 그 아이디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뭘 받아들고 있냐면 그 산스크리트에서 말한 어드바이타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둘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조 세계와 창조주가 구별되어 있다는 걸 완전히 저항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원을 창조 세계의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 원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이 이교도주의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기독교의 진리는 원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큰 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은 창조, 피조 세계의 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이 두 원이 화해한다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의 화평의 진리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영성의 본질,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성애가 서구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생각들을 반대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전략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피조물을 사랑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피조세계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종종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성애와 관련돼서 많은 혼란들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동성애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존경도 받아야 되고 존중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성애자들이 어린 시절에 성적으로 학대를 받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또한 동성애 주의 자체에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유혹에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동성애에 유혹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개명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개명이다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오후에 카톨릭의 교황 프란시스 교황이 이 말씀을 읽은 것을 들었습니다 교황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개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틀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결과의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 사람을 우상으로서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심지어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2층에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몰랐었는데 여러분 인사,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래만 바라고 하고 있었는데 위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네요 바로 이 아래만 지금 하나님을 경애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더 높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네요 2층에서 다시 한번 강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도 함께 여러분 그 많은 서교회에 있는 기독교의 교회 리더들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해버리는 오류로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동성애자들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학적인 지혜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감성주의에 굉장히 중요하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아 보이죠? 굉장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개명이다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앞에다 두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기독교 진보주의가 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진실된 이교도주의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코드가 사람들은 많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이교도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에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첫 번째 부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이 동성애적 코드가 이교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어떤 여성 성직자의 이야기처럼 동성애야말로 이 바로 원이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말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성애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무슨 동성애자들을 악마처럼 또는 사단처럼 이렇게 막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동성애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방법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고백일 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첫 번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 이미 계셨습니다 이 창조주께서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로마서를 쓴 서두파올이 말했었던 그 백령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순수한 진리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장 25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창세기 1장 1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창조세계에 앞서 계셨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장 4.25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4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조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이유는 이 창조세계와 구별되어져 존재하시는 분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그 관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만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지만 그러나 다 각각 그 위가 분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조세계를 만드실 때 여러가지 구별을 두셨습니다 창조는 결국 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분리는 거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시죠 낮과 밤을 가르셨습니다 바다와 마른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세계를 나누신 것 자체가 이 창조세계를 거룩하게 만드신 의미입니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이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오고 계시죠?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member in Psalm 8, the psalmist cries out 10편 8,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God is mindful of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생각하고 관념하고 있습니다 He loves us and He made us holy in ourselves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The scriptures say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성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모인 주의 몸 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세계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이 네마의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6, 23 에스겔서 한 손으로 하려니까 36장 23절 3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 함께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종종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인격 지성 의원복음 1장 1절을 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처음은 태초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인격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태초에 지성이 뭔가 인텔리전스가 있었다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도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성도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좋은 음악들을 할 때 사실 다 이것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바하나 헨델 같은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소리를 찬양을 너무나도 너무 기쁘게 들었습니다 여기 상자는 어디 계시죠? 찬양팀 어디 계시죠? 떠나버리셨나요? 찬양팀 한번 손 안 들어보시겠어요? 찬양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구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형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들입니다 그 이미 형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 형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여럿이 하나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에 각각 들어있다고 한 뜻이죠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내용이야말로 혼돈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성의 자, 그러니까 한 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 말씀으로부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신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교도주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교도주의에 있어서 이 동성애 코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로 자리 잡게 된 이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결혼 제도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성애적인 결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 아담과 이브의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이브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써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절대 동성애적 결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브가, 하와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세계 속, 이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 결혼에 모든 인류의 문화, 역사의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장,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용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이것은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한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했을 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자체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바로 창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바로 이 창조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되셨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랑이야말로 동성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나 중심을, 나르시스틱한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타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창세계에 있는 말씀 자체가 이 타락한 세상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결혼을 축복하고 또 높이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별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유한계시록 유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세주이신 예수 예수로 오시고 바로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교회와의 결혼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의 마지막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된 남성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며 결혼하지 않은 남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냥 어떤 육체적인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육체적인 결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애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바로 이 구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이 동성애 관련된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였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동성애적 이끌림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지만 나는 그 결혼이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의미를 의미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영원한 계획입니다 지금 결혼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에 와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와 방법들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고 있는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00년 전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면서 축하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500년 동안 지켜왔었던 그 성경의 본질적인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적인 질서를 전세계를 온 세상을 향해 드러내며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이 서양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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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